턱이포 브릿지 호텔 턱이포 브릿지 호텔 한라산 뷰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한라산이 보이죠? 짜자자잔 한라산 뷰 여기 올레시장도 가까워서 좀 이따가 올레시장 갈거에요 이렇게 객실을 보면 어? 깔끔한데? 또 어디 소개하고 싶으신 곳 있나요? 네 깔끔하고 오히려 추인이라서 좀 편하게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어? 그건 약간 개인적인 바람 같은데? 잠깐 그건 떼고 아 그렇구나 깔끔해 냉장고 있고요 물은 생수 조명 커피포트 욕실 아 욕실 거울도 세련됐다 약간 조명이 위아래로 좀 리뉴얼하고 와야돼 깔끔하게 아 욕실 욕주는 없지만 또 욕실 넓게 따로 돼있어서 좋네요 포인트 있나요? 포인트 있죠 여기는 넓은 옷장입니다 어 옷걸이도 다섯 개나 있네 두 병 트라이기 부총 원예요 아 으 우융 네 으 으 으 한글자막 by 한효정